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차별로 확실히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학생 인권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이한테 해가 되는 거는 또 단호하게 논의하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제일 좋은 결과가 준비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의 권리가 존중될 때 나의 권리도 존중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학생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왜인지 마음이 불편하고 교사와 부모, 학부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듣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청소년들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 뵈서 여러 상담을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광민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중민입니다 현재 학생 인권의 사항을 점수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1점이 정말 안 좋다 매우 안 좋다고요 4점이 매우 좋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생 인권의 현재 상황은 몇 점이실까요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학생 인권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3점을 한 거거든요 생각보다 2점이 많아가지고 저처럼 직업계고를 다니는 학생도 있고 그냥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인문계고를 다니는 학생도 있고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예고를 가고 미술을 배우는 학생이 등등 되게 많기 때문에 학생들 각각 특성에 맞춰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3점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가 맞고 왔다거나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나 또는 뭐 심지어 학원에서조차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나름 분중해 주는 모습을 많이 봐서 글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 같으려나요 옛날에 비해서는 학생 인권 좀 많이 좋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3점을 주었습니다 이제 학생도 그 생활 규정을 개정하는 당사자로서 그 생활 규정을 적용하는 당사자로서 그 회의에 함께 임하고 그리고 그 학생회에도 그 학교 운영의 주체로서 이렇게 학생회에도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이런 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장한다라는 것을 학교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학생들을 좀 아직도 존중하지 못하고 좀 학생들을 교육받아야 되는 대상으로만 이렇게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좀 불합리한 이런 규정들이 좀 남아있기도 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중간을 고르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불평불만을 많이 듣고 학교는 힘들다는 학교 싫다는 그런 학생들과 또 그런 학생들을 잘 배려해주면 좋겠는데 배려가 안 된다고 하는 학부님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서 제가 이 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싶은데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권이 잘 보호가 안 되고 또 뭔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 현장이 옛날에 비하면 좋아졌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는 분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를 충실히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걸 누르면 보통보다는 조금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 학생 인권 관련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아니면 여기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학생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지 선생님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선생님이랑 친한 학생은 그냥 선생님이 엘리베이터 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기준도 이상하고 근데 벌점은 3점이나 받고 이게 학원들을 가는 학생들을 자주 볼 때가 있는데 그때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 나 숙제 다 못했어. 나 오늘 죽나? 이렇게 하고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 떨어졌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하면서 그랬던 것들이 정말 되게 안타까워 보였어요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기의 의견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차이 이런 게 아이들한테는 차별로 확실히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친구는 선생님과 친해서 엘리베을 탈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고 우리 친구는 선생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을 탈 수 없고 오히려 벌점을 받는다 이럴 때 사회의 차별과 또 뭔가 선명되지 않는 불공정? 마음의 어떤 복잡함이 스치고 본인 어쨌든 선생님과 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낙심이나 또 안타까움, 속상함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학교는 어찌 보면 아이들이 만나는 사회잖아요 그 사회의 원리가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학교의 여러 가지 규제나 금지에 관해서 학생들의 신뢰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방금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학교에서는 사실 규정으로 학생들이 타지 못하게 규정이 잡혀 있으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키도록 학생들을 유도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학생들과 계속 마찰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타는데 왜 우린 못 타죠?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교사도 이게 규정이 맞나? 이 규정이 맞을까 틀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스마트폰 소지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많은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학생들 지도할 때 좀 어렵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의 규정 학교에서 이런 규정이 있으면 런치켜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따라오지 않거나 이제 불만을 제기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확실히 어려움을 겪고 곤란함을 겪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때가 저도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규정인 경우가 있고 선생님들이 아닌 어떤 좀 교육부 교육청에서 내려온 규정이 있고 이럴 때 또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선생님들도 사실 되게 마음이 불편하다 꼭 이걸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해야 되나? 이런 경우에 어떤 또 선생님들의 내면의 어려움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규칙에 대해서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갈등이 위발돼서 그로 인해서 이제 본인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 같은 어쨌든 많은 선생님들이 규칙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아이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규칙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갈등이 많거나 예외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규정은 사실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싫은 소비하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남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힘이 나는 일이지만 타인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것은 선생님에게도 아주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학교 안에 다양한 규칙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선생님들이 벌점과 금지를 남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이제 이렇게 자녀를 지도할 때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어려움이 좀 있으실까요? 휴대폰, 게임, SNS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하면서 그 아이가 그걸 줄창 보고 있는데 그걸 부모로서 그거를 계속 그렇게 보게끔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좋은 말로 얘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특히 남자 아이들이 이게 아마 공감할 거예요 듣지를 잘 안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소리가 높아지고 근데 부모라는 게 뭐랄까 아이를 존중도 해줘야 됐지만 또 훈육을 해야 되니까 아이가 잘못되거나 또는 아이한테 해가 되는 거는 또 단호하게 어떨 때는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경계를 부모가 참 갖는 게 참 쉽지가 않고 그 뭐랄까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모가 훈육, 교육을 그 때마다 잘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뭐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대화가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가족회의를 진짜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 몇 시간 할 건지도 정하고 어느 때는 절대로 하지 말자 이런 아무 약속이 없을 때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서로 약속을 정하고 노력해보고 그런 약속을 입안하면 또 다시 가족회의가 소집돼서 조정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설득하면서 어떤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가족 안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서로의 욕구를 나는 많이 하고 싶고 부모님은 적게 하고 싶고 이런 욕구에 갈등이 있을 때 왜 부모님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는지 또 설명을 듣고 나를 왜 많이 하고 싶은지 설명하고 이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타협을 또 배우고 설득을 배우고 해서 이 가족회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족의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른을 설득하는 법도 배우고요 또 부모님과 어른들과 타협하는 법도 배워서 그 아이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등과 문제사항에서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여기거나 폭력적인 행동이나 언어를 할 때는 모두가 정말로 당연하게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한 느낌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동인권 내지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리고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아동 또는 학생이 그것을 지지받고 격려받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그런 가족회의 또는 학급회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급회의 통해서 그렇게 잘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도 듭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분 7시까지 놀고 싶은데 학사는 동호권을 발동하겠다 학생들을 좀 더 긍정적인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원하는 게 뭐고 필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곳이 또 가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louder 지 manufactur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